슬레이트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는 리크리에이션 회장 24살 글로벌 관광학과 오토리 레이카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 학기 회장이 될 예정인 글로벌 관광학과 23살 오토리 레이카라고 합니다. 리크리에이션은 1997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만들어졌던 동아리였는데 지금은 계속 일본 유학생들로 송댄 댄스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일본 유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아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모집은 따로 안 하고 있어서 친구를 통해서 참여하거나 그 학기 회장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3번 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나 큰 공연에 일주일 전에는 매일 연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연습이 끝난 후에도 각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나 동아리 청기 공연 일본 유학생에서 하는 신입생 환영회나 졸업식 공연이 주요 발동입니다. 더는 공연 일회가 있을 때 참여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설은 저는 막학기여서 이번 학기 축제 공연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장을 맡아서 큰 공연 자리였는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은 반응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공연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저도 언니랑 같이 했었던 이번 학기 축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부모로 입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행사가 없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무대에서 춤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리크리에이션의 장점은 항상 재밌게 활동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이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저희가 거의 일본 학생끼리 하는 동아리라서 활동할 때도 일본어를 많이 쓰게 되는 점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에게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학교에서의 인지도는 많이 얻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춤을 좋아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재밌게 활동해줬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직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슬라이크 치겠습니다. 하나 둘 고맙습니다. 리크노위라 세모 사랑해요. 바이바이